여러분은 여기 보이는 사진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? 저기도 있구나! 우와! 이거 그거 아니에요? 이게 뭐예요? 이거 껐다 봐요! 와, 귀여워! 여러분, 고마워요! 진짜 너무 힘든가? 꽂힌 거 같은데? 그냥 꽂힌 거 같은데? 하하하하 귀여워! 여러분, 사줄 수 있는 실력들이 녹슬지 않았나 봐요! 아, 진짜 똑같습니다! 제 거입니다! 아, 정말요! 고마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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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사서 옮겨놓을게요! 반가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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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반가워요! 장미죠? 장미? 반가워요! 장미 좋아하세요! 장미 좋아하세요! 카메라에 꽃밖에 안 찍힌다! 왜 아무도 그 말 안 해줄까? 생각했지, 뭐해요! 고마워요! 小 네! 감사합니다!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머리색 어때요? 예뻐요 저 다음에 또 바꿀거에요 핑크도 이거 또 핑크 느낌이에요 이게 오렌지에서 빠진 색깔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로 따로 연세를 한 번 더 하는거에요 여러분을 만났어요 어제? 맞아요 그쵸? 그래서 승희 언니를 어제 만났어요? 이게 그게 아 맞아요 헛갈리지만 어색된 맞아요 고구마특 저는요 아, 포토 타이밍이잖아! 저는요 뭔가 항상 여러분들 앞보다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들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저 마음이 한 게 더 있고 행복하다요 언니 못 봐서 못 지냈어요 아, 물론 그 마음은 너 잘 알지만 오늘 다들 건강해 보이고 해서 괜찮아요 오늘 한결 마음이 노래요